지오디 여러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오디는 오늘 왕중왕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에스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인데 지난번에 왕중왕을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또 욕심이 있으시겠죠 어... 이렇게 프라이덴 날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30째 지오디와의 대결인데요 어떤 방으로 이 자리에 서셨어요? 저희는요 지오디 분들과 이 자리에 성공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저희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SBS인가요 이번 주 1위는 과연 어떤 팀인지 1위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VTR 스타트! 네 네 1차 사전 입계입니다 2차 사전 심사위원단과 리서치 집계입니다 인포샵 현장 집계입니다 마지막으로 ARS 집계입니다 자 최종 결과 4월 넷째 주에 보내드렸던 생방송 SBS 인기가요 명예 1위 공원 1위는? 지오디! 네 지오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트로피 트로피 받으시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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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이 올라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중왕 자리에 앉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희 형이 할 말 있대요 우리 엄마가요 여기 지금 미국에서 왔어요 방송국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 이모 내 형 다 오셨거든요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요 저희 매일매일 고생해 주시는 네 코디 누나 생일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축하한다는 말을 돌드리고 싶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 앵콜송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SBS 인기가요 이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민희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이 열기 속에서 한 시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재밌었고요 아쉬운 덤도 있지만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는데 다음에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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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기분이 삼삼한 밤, 아침부터 왠지, 저녁 밤, 예, it's okay, 자, 기분 좋아, 예, feel alright, 자, 어디든 가, 우리 주니어, 대원 되니, 다, 모두 나갈 준비 되니, 헤드워드, 러드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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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도나, Sout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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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end, Southend이러스 들어가려도 기다리는 사람들과 줄이들어 서고 서로 의식 가고저마다 자기들에 묶여주는 잡고 맘에 준비 시작한다 이제 곡이 수면 시작한다 어딜 내 순간을 들이까 또 어떤 커플이 탄생할까 원스윗쇼! 들어간다 자 들어간다 지옥이가 다 가신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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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마라 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자 돌아가는 주문이니 그녀의 밤이 온 걸 아리네 잘 없어 이 밤의 제기세 좋아 그댄 좋아 그대와 나 오늘 멈추지 마 음악 멋진 음악이 흘러나와 And it'll feel alright You popped it up everybody Say tonight's the night